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 컨텐츠 먼저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고요. 대신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들은 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미국 기업가들 입장에서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점점점 다음에 물가가 오를 것.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경기 회복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지금까지 버텨낸 게 사실 우리가 경기 때문에 주가가 사상치고 치고 그런 게 아닌데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제롬 파울 의장을 비롯한 연준에서 야 이거 경계 경보 발생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돈 푸는 거 좀 줄이고 혹시 금리 물가 오르는 데는 금리 상승으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성으로 인한 금융 장세는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냥 기업 실적도 온건하게 좋아지면서 물가도 그냥 그렇게 부담 없는 수준으로 그냥 관리되고 있는 거. 이런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 기업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것도 그냥 사설 민간 설문조사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뉴욕주죠. 뉴욕이 있으니까. 뉴욕 연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뉴욕 지역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뭐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리더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낙관론이 늘었는데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안에 활동이 확장되고 상황이 정상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채용과 임금도 늘고 물가와 자본지출. 자본지출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애널리스트 나무는 캐펙스. 캐펙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편히 얘기하면 자본지출 수준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 부용책으로 돈이 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에 불을 붙여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준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건 좋은데 물가라는 녀석이 경기를 딱 움켜잡으면 이걸 또 진작시키기 위해서 뭔가 할 거다. 이런 걱정이 나온다. 여기에 선봉에 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레리 서머스라고 예전에 재무장관 했던 분인데 이분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경제학자라고 봐야죠. 전미경제학교에서 이분이 최근에 뭔 얘기를 했냐면 올해 초에 작년에 현금 지급으로 가처분 소득이 2019년 1분기 대비했을 때 110%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금 추가 지급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면 인플레이션 진짜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전 연도보다 두 배가 됐다고요? 이런 거죠. 이건 2019년 1분기에 대비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실업으로 인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을 받았잖아요. 실업급여와 이 돈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실업급여 플러스 이걸 받으면 인컴이 더 늘었다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도 다 준다. 미국은 뭐 누군 주고 누가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니까. 거의 뭐 플러스처럼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 서머스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체계 일환으로 이런 스티믈러스 패키지를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작년 3, 4월 달에 국제유가가 아주 바닥을 쳐버리잖아요. 많아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표상으로 지금 60불입니다. 국제유가가. 그러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유가가 워낙 물가에 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물가 이른바 CPI를 자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반론도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기준으로 지난달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는데 이제 공급단에서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1.3%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나오냐. 사실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는 이런 것들은 생산자 물가에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직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전에도 우리가 물가 상승을 걱정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소비가 그렇게 안 따라 붙어준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70대까지 살고 끝날 거기 때문에 대충 쓰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런데 아침에 농담이지만 여튼 재수 없으면 120세라는 얘기는 하니까 그런데 인컴이 80세에 인컴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축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가 알아서 줄인다는 거예요. 노후 대비하면. 저는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유통의 혁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 아마존 효과. 그렇잖아요. 아마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옛날같이 그렇게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품목의 경우에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전체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이렇게 걱정할 만큼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쪽이 맞든지 간에 시장의 화두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두는 아예 없었어요. 전에는.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2021년 상반기 중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두가 금융시장이 계속 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건 오늘도 보면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장기금리의 대표금리죠. 1.3을 찍었단 말이죠. 1.3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1.5%까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게 미국채금리고 미국채금리가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주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 모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낙관론이 늘었는데 그 낙관론의 이면에는 물가의 상승과 채권금리의 상승이 있고 그러면 패드가 더 이상 관용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주가.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가 급전지가로 떨어진다는 그런 과격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성격이. 금리가 오르면 뭐가 어떤 주식이 불리하다고 그랬죠? 성장주. 성장주가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다.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나스닥이 오르고 들어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미국 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에 계속 회자되는 한 그런 성격의 변화가 어쩌면 계속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국 소식을 자꾸 전해드리는 게 한국 주식하는데 미국 뉴스 알아서 뭐하냐. 이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도 미국 소식 하나. 그런데 3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눈만 껌뻑껌뻑 했는데 툭툭 받아내네. 정프로. 두 번째 소식도 미국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아마 날씨 탓인 것 같기도 한데 줄줄이 지금 셧다운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에 우리는 사실은 텍사스 오스틴 하면 이렇게 큰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 오스틴이 한 12에서 12위권. 미국에서요? 그렇게 커요? 커요. 그런데 그 큰 이유가 텍사스 오스틴이 텍사스 공과대학 오스틴 공과대학도 유명합니다마는 여기에 반도체 회사들,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TI라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텍사스에 있고 삼성전자, NXP, 인피니온 이런 특별히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이 그쪽에 가 있는데 제가 어제 페북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유명한 반도체 애널리스트예요. 이세철 애널리스트라고 원래 NH 증권이 있다가 외국계로 옮겨서 방송을 못 하시는데 그분이 작년인가 재작년 딱 이때 텍사스 오스틴에 출장을 간 걸 했는데 주위 풍경이 그냥 상하야 봄이야, 봄. 따뜻한 봄. 이때인데. 지금, 어제 몇 년 전 그런 거 뜨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 사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전기가 다 끊고 난방이 끊기니까 자동차 라지에 틀어서 거기에 큰 관을 넣어서 집으로 온기를 실제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히터를 틀어서 거기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치마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한파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상의 한파가 와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홍콩 같은 데 출장을 예전에 다녀오면 홍콩에 동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추워지면. 그리고 홍콩은 영상 10도인데 막 장갑 끼고 목도리하고 난리를 낳아요. 그리고 동사한다는 부분이 거짓말이 아닌 게 아예 난방이 안 돼 있어요. 홍콩은. 그러니까 추워버리면 진짜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한파가 와서 30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텍사스, 오스튼에 있는 삼성전자, NX, 인피니온 이런 데들이 다 가동을 중단했는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쇼티지가 나는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차량용이죠.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또 여기도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실리콘힐스라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아이고, 그래요? 실리콘힐스라고 있어요. 거기 차량용 반도체들 많아요. 어제 했나? 네? 어제 밤에? 무슨 말씀인지 저 어제 안 했는데요. 실리콘힐스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는 자동차가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극감화할 걸로 보고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생산 공정을 알로켓을 줄였는데 그러다 자동차가 그냥 확 올라오니까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GM도 부평 2공장 지금 절반 생산을 줄였거든요. 다행히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4월까지는 대체로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상태가 이어지면 현대기아차도 감산을 시작해야 돼. 4월 이후부터는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다음 뉴스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긴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도체 수급이라는 게 이런 게 국익에 굉장히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라는 자동차 회사 이런 데서 바이든한테 가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우리 좀 살려줘 하고 그래서 대만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한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 한파가 지금 동남부에서 다시 북서부 이쪽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한파가 좀 누그러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래서 이런 공장 셧다운 같은 것들도 빨리 좀 풀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례적인 사실 2월 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돼 있고 현대자동차나 현대차나 기아차의 반도체 부분 이런 거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들은 아주 피가 마를 지경이다는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구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용 반도체의 어떤 쇼티지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아주 미세 공정이 들어간 이런 것보다는 좀 복구가 금방 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핏 노근창 센터장님. 아 그저께 했구나. 이제 한 55만원 이렇게 좀 큰 것들 요청들은 바로바로 복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관련 있는 뉴스라고 해야 되겠군요. 반도체와 배터리 또 히토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의존도를 좀 검토할 거다. 이런 이제 미국발 뉴스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 때보다는 뭐 나쁠 거 있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전화도 굉장히 늦게 연결이 됐고 또 전화했는데 냉랭했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또 불거져 나오는 게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토류를 포함해서 반도체 배터리의 해외 의존도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바이든 정부에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CNBC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에서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행정명령의 초안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한파로 인한 반도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면 미국의 아주 중요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산업도 셧다운돼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나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생산이 안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히토류 의료용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타켓은 중국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정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에 절대 큰 부분을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통계에 따라 틀리니까 제가 여지를 두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은 중국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행정명령으로 무언가 가치사슬구조 서플라이체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행정명령이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강제하고 그럴 건 않지만 중국을 하다 보면 그 옆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한국. 거기다가 반도체 한국이잖아요. 그럼 한국계 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니네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지침 비슷한 게. 그거는 이제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공약 중에 바이 아메리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걸 사서 미국에서 생산하게끔. 그래서 아마 미국의 현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거에 맞춰서 작년 말에 이미 삼성전자 어디 오스틴에도 공장 짓는다는 얘기 나왔고 TSMC 같은 경우도 이미 공장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가치사슬 구조에 있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이슈로는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명령 안에. 그러면 지금 LG화학하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다투다가 ITC에서 이거 니네에게 문제 있다고 패소 판정을 했는데 그 공장을 짓고자 하는 조지아 주지사가 이거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내의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여론들은 이거 배터리도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이게 쇼테지가 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염성한 부장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벤트 그러니까 ITC의 패소 판정 이후에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올라 버렸더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지. 오히려. 그리고 털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중 관계도 봐야 됩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말 핵심 부품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 그리고 이걸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받고자 하는 행정에 대한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대두된다는 건 관련된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전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 회사들이 진짜 나쁜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두 가지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네. 배터리와 반도체라는 생각들도 함께하면서 이 회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은 또 관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들어갑니다. 경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도 역시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 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금요일 아침 전승지 연구원님 만나서 전 세계의 흐름 한번 슬쩍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봅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